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라고 하는 후회감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느끼고 또 열심히 좀 덜 살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더 많이 느끼겠죠. 배워야 할 수 있을 시간에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알아야 할 때 알지 않고 그냥 간과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.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알고 무엇인가 할 때는 이미 트렌드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시작해서 내가 실수를 범화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와 꿈을 그냥 펼쳤으면 좋겠다. 대신 행동으로 옮길 때 리스크라는 것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표영호입니다. 뭐 인생사를 어떻게 겪었나 라는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열심히 살았어요.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을 또 미리 조금씩 정리해놓고 계획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. 열심히 20대 때는 방송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방송에 내가 데뷔를 해서 나를 알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청년기를 보내고 또 그러다가 노력과 운이 닿아서 또 방송일을 하게 되었고 또 방송일로 또 많은 과분한 사랑도 받았던 적이 있었죠.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이제 소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릴레이션쉽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강연도 많이 했었고요. 그래서 굿마이크라고 이제 좋은 마이크 좋은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회사도 제가 설립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미래가치포럼이라 해서 중소기업, 대기업 임원들 그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그룹을 이뤄서 같이 인문학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특히 또 부동산 공부를 또 많이 하는 포럼에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그분들께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또 요즘은 표용호TV가 정말 우리 많은 유튜브 구독자님들, 시청자분들께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. 돌이켜보니까 살면서 저에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스스로 저한테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인생을 빡세게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투자의 경우도 사업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.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알고 무엇인가 할 때는 이미 트렌드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가 실수를 범화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기와 꿈을 그냥 펼쳤으면 좋겠다. 대신 요즘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다. 특히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더욱더 조심하고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가 큰 리스크는 늘 인지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망가지는 이유가 아주 사소한 걸 간과하고 사소한 리스크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길 때 리스크라는 것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성공한 투자자들은 아마 다 저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라고 하는 후회감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도 느끼고 또 열심히 좀 덜 살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더 많이 느끼겠죠. 저는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간과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. 배워야 할 수 있을 시간에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알아야 할 때 알지 않고 그냥 간과했던 것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눈을 뜨는 것도 좀 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제가 눈을 뜨고 공부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여러 가지를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간과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후회감 같은 경우는 계속 안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왜 어떤 신문을 읽을 때 정독을 하거나 그 신문에 쓰여있는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읽고 내가 생각한 대로 보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고 제목으로만 그 모든 걸 판단하고 이렇게 모든 걸 슬쩍슬쩍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저도 예전에는 했다고 보는데 그런 모든 것이 조금 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일찍 깨달았으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책을 낸 거는 한 다섯 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요. 그 앞에 책들은 이제 릴레이션십, 소통,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책으로 여러분께 출간을 좀 해서 보여드렸고요. 최근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실짓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. 많은 부동산이 그동안 거품이 너무 심했고 그 거품 속에 배를 띄워놓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거품인 줄 모르고 올라타서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고문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오정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사회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다. 나의 니즈에 의해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뭔가를 정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된 것이고요.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꿈을 계속 꾼다는 전제 하에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게 없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로 배우는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과 저녁 시간에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. 여기저기 저보다 어느 분야에서 훨씬 훌륭하신 분들을 스승 삼아서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갈망해야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어떤 분들께 설문조사를 저희 회사에서 해봤더니 무엇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우세요? 라고 했더니 좀 더 배울 걸 이라는 항목의 체크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못 배워서 좀 더 배울 걸 이라는 거에 체크를 했나라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경험도 충분한 분들이 그분들께서 오히려 더 배울 걸 체크하는 거 봤습니다.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스터디온 구독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 스터디온 우리 구독자 여러분 존경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